안녕하세요. 앞으로 여러분에게 LG화학의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릴 김경미입니다. 여러분,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? 이 사람들은 또 누구게요? 여기는 한국의 경주 같은 도시, 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도시, 치앙마이입니다.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분들은 뭘 하는 걸까요? 바로 LG화학 자회사인 파만농의 태국 법인 개소식 현장입니다. 파만농이 지난 3월 2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법인을 세웠어요. 그런데 파만농이 뭐 하는 곳이냐고요? 치앙마이에는 왜 갔냐고요? 파만농은 육종 연구도 하고 제초제, 살충제 같은 작물보호제도 만들고 기료도 만드는 농자재 기업입니다. 작물보호제에서는 심지어 독보적 극이래요. 태국 치앙마이에 8만 6천 제곱미터 크기의 법인을 세웠는데요. 이게 얼마나 넓은지 감이 안 오시죠? 커다란 주거장 12개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. 이 넓은 부지에 연구농장, 육묘장, 연구동 등을 세웠대요. 육종을 위해서 말이죠. 그런데 육종이 뭘까요? 육종은 식물이나 동물을 이전보다 더 나은 특성으로 개량하는 걸 말해요. 씨를 뿌려서 심고 기르고 그 작물 중에 필요한 변이를 찾아내서 다시 교배한답니다. 이렇게 심고 찾고 교배하고 심고 찾고 교배하고 또 심고 찾고 교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더 나은 품종을 만드는 일이 바로 육종이에요. 씨없는 수밥도 이런 육종으로 만든 상품입니다. 심고 찾고 교배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해야 하니까 한 품종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해요. 자,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왜 파만농이 태국 법인을 설립했는지 아시겠죠? 기온이 따뜻한 태국에서는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두 번 할 수 있는 걸 태국에서는 1년에 두 세 번 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생명공화기법을 이용하면 개통이 고정되는 기간을 줄이고 새로운 형질도 도입할 수 있어서 육종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. 덕분에 10년 걸리는 육종 연구기간을 단으로 또 5년으로 줄일 수 있겠죠? 좋은 품질을 지닌 먹거리 상품 개발을 위해서 태국으로 갔다는 사실! 게다가 태국 법인 덕분에 동남아와 중국, 인도 등 세계 시장을 노력할 수도 있겠죠?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질 파만농! 태국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주세요! 다음에도 재밌고 놀랄만한 LG화학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! 다음에 만나요!